4,300라니깐요? 이런거 가지고 놀래면 안되지 지금 보여줄게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판 할게요 블리자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비를 준비하십시오 또 이제 맞닭이 형님들 만났네 안녕하세요 아 저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랜드 마스터 딜러좀 할게요 아니 이거 로우큐네요 저 지금 4,400이거든요 한판 만지면 4,300떨어지거든요 이번판 좀 빡긴 해주세요 님 4첨인데요 4,400 딱 마스터 강등전인데 혹시 숫자를 잘 못보시나요 4,400입니다 지금요 저 비공개 해놨는데 왜 보이죠 그게 아니 그 오류인가? 네 아니 오류네 아예 비공개 나는데 님들이 어떻게 내 점수를 봐요 네 아니 그거 님들아 피를 다시 눌러야되요 손금이 하는걸 잊지마세요 예 저 손불 안하는 사람인데요? 저 자리아 유저인데 아 이게 그 오버워치씨 지금 버그네 예 아이고 4,300점이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예 누추하니까 좀 여러분들 좀 잘 좀 하세요 여튼 뭐 이제 티어는 다르지만 저희 잘해봅시다 티어가 중요한게 아니겠니깐요 티어가 중요해요 티어가 중요해요 티어가 중요해요 티어가 중요해요 알았어요 마귀가 했는데 우리 한쪽 있잖아 한쪽 아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브리기테 있다 존댔다 나이스 브리기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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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 원팽 타밀 리미터 해제 서상우 상우야 브리기테 들어와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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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댔다 아나 X댔습니다 조합이 X댔습니다 조합이 아예 맥클 하나 꺼내면 안되나 하곤 야 이거 잘해해도 의미가 없는데 이건 맥클 하나 꺼내면 되겠는데 존댔 아나 아나 컷 나이스 우리 한조 잘하는구만 누구만 감지죠 여기 굳시 들어와요 아이고 브릭 히트해 사실 오오오 나 뒤진다 너무 아프다 우리 누구아파 누구아파 나 이리와 와아 이거 라자가 조금 힘든데 쟤네 3딜이라 3딜이 아니 3딜 아니구나 3 힐이네 공 찰까 모르겠다 아 죽인다 들어가봐요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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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죽이세요 화물 더 죽이세요 암초비아 화물 계속 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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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틀에 빠지고 어디있어 어디있어 쉐기들아 백도 주신 백도야 야 이거 화물 안 돼 미치겠네 아 아나가 또 있다고 어 내 포 야 안되어 아 işte 없자 안없잖아 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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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릭 컷 우리 브리기스퀴 너무 들어갔는데? 빼앗아 빼앗아 이틀에는 맥크린 쪽으로 나는 해야 돼 브리기 스킬 브리기 스킬 후우 존나 쟤라 아 와 케어 보소 와라 좋댔다 x3 나 ㅈㄲ 나이스! 잡고 갔다해 트레 잡고 갔다해 왜 잡고 들어 왜 잡고 들어 으으으으 강인즈 느낌에 다 뒤져네 리그룹 리그룹 사탄걸면 바로 사탄 투수 카산 트겠습니다 미쳤나 뭐 던지노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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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천드 안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내 첫 데스레 나 뒤진 앞에 내 첫 데스레 나 자탄 있습니다 4300이라니깐요? 이런거 가지고 놀래면 안되지 보여줄게 얼마나 많은데 나도 굴게 근데 원탱이 위퍼 빼고 위로 이 정도 자질은 갖춰야지 그랜드마스터 신세카이에 이 정도 자질은 갖춰야지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까 했었잖아 4전 4전 솜브라보픽 그거는 버그입니다 대부분 버그입니다 프로필 공개 한번 해주세요 프로필 공개요 할 줄 모릅니다 그런거 저는 게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됐어요 오버워치를 키면은 경쟁전 누르기만 할 줄 알면 되지 다른걸 왜 관심을 가집니까 게임에만 집중하세요 네 아 손목이 근데 이제 나갔다 이제 내일 아마 좆될겁니다 내일 이제 손목이 이제 나간다 손목 너무 아프다 근데 지금 거의 레피드 트위치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거의 레피드 트위치 쓰고 있는 것 같아 손목이 힘 너무 많이 준다 오케이 됐다 가자 가자 오 재웠나? 오빠 갈 준비 됐나? 우리 하나 힐 주군요 우리 하나 힐 주군요 우리 하나 힐 주군요 레이 있어 아아 힐 어 힐이네 라임 아다힐 라임 아다힐 아이 필 잘해 잘해 우리 두피 손 새끼 다 잡은 우리 두피가 꼼한 것 같아 우리 우리 두피가 꼼한 것 같아 아하하 아 다리야 이 타포인데 잡았어 잡았어 에이 강해서 돌아와라 마스터 다리였으면 10%도 부터였을 것 같아 봐봐 하하 얘들아 화물 때 화물 때 우리 우분이 많이 빌려서 파웅을 많이 메이 그 고들은 멀리 있어도 똑같은거 여기 아 안 빠는거야 조심 여기엔 없다 나키도 없다 그래 방극 있어? 방극 있어 괜찮다 뛰어봐 야 뭐야 왼쪽에 자리아 돈 담아 왼쪽에 자리아 돈 담아 아 ㅈㄴ 아프다 나 힘들었어 나인 tenía 아 우린 차 안단 우리 다한다 애들 우리 아까 수비 때 솔직히 뭐진 이거 백도당 할 때만 해도 부디 트리게 해야겠는데 스탠시스 좋아지겠는데 짜 빛이 억울한 것이다 그건 다 Ice 나 x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행히 뛰어요 와우 와우 존나 빡세네 근데 한번 질만 했어재네 궁 있어서 초 빼고 석양 빼고 자탄 빼고 뭐 뽕이랑 라인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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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아아 러시아 나 안 돼 나 뭐 되나? 디렉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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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리퍼있어 얘들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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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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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43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능력은 50% 정도 썼는데 이 정도 안 되면은 그랜드마스터 신세카이는 조금 네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게임 역량을 좀 올리시길 그니까 삐라 삐라 맞다기에서 살더니 그만인척 돌아왔나 지금 전부 다 계속 다 그만인데 구독 눌렀어? 끝 끝 끝 끝 끝 끝 끝